이곳과 눈을 떠봐 어지러질 이 세상은 뭔가 심상치 않아 아무래도 이전과 다른 시대 온 듯해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변한 건 없다고 하지만 제대로 봐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시선으로 봐 웨이크 업 눈을 떠 일어나 봐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웨이크 업 몸과 맘 정결하게 지키려 다시 오심을 기다려 이것과 눈을 떠봐 악해져 가는 세상을 시간이 지날수록 웨이크 업 눈을 떠 일어나 봐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웨이크 업 몸과 맘 정결하게 지키려 다시 오심을 기다려 웨이크 업 제발 좀 일어나 봐 영혼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그르지 해야 살 수 있을 거야 웨이크 업 눈을 떠 일어나 봐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웨이크 업 몸과 맘 정결하게 지키려 다시 오심을 기다려 웨이크 업 제발 좀 일어나 봐 영혼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때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 그르지 해야 살 수 있을 거야 웨이크 업 눈을 떠 일어나 봐 너랑ACK 벌금 앉아 그릇 그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